가히 에이스 대등접속사 퓨르 발렌타이 불에게 던져버린다 가히 이란 말은 대등접속사입니다 뭐랑? 불에 던지는 거나 끊어놓는 거나 그 다음에 뿌리를 찍어놓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옥의 영혼이니까 니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디의 영혼이다? 지옥의 영혼이다 근데 어쩔래 이 말이야 어쩔래 회계를 하고 지금 요단강에 돌아서 세례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체면이 뭐 밥 먹여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가히는 대등접속사니까 에이스는 전치자 목적격입니다 몸 안으로 그렇죠? 피이르는 불입니다 불이란 말은 피이르란 말은 목적격 중성 단수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인데 깨끗하게 아다 이 말이 불이에요 그럼 이제 불러 불러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나 봐라 내가 맘 다 들 거야 그러면 깨끗해지지 않아 불러 불러면 맘 확 열어야 돼요 왜요? 예배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를 맺고 가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시지만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그럼요?